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며 꿀벌을 싸그리 중이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님입니다. 아... 오늘이 20일인가요? 이제 겨울이죠 겨울 겨울오행으로는 수라 그럽니다. 수기 그러죠. 수기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이걸 방위라고 하죠. 방위로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숫자는 일육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과 육을 수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오장이라고 하죠. 오장 오장 육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장 육부 오장 육부로는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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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건요. 간 심 비 비 비장 말하는거죠. 비 폐 신장 이걸 오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음이죠. 음 음량 따질 때 음입니다. 이걸 오장 이라고 해요. 음이라고 합니다. 음장기 음장기 오장은 간신비페 신장을 말하는 겁니다. 육부 오장 육부 할 때 육부 간의 상대성이죠. 간을 여자라고 한다면 담을 남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 그 다음에 담 담은 목기죠. 목기 그럼 화기 심장을 여자라 한다면 소장을 남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을 이제 토기죠. 토기 목화토 할 때 토기 비장을 여자라 한다면 위를 남자라 합니다. 그래서 비위 상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비위가 좋지 않다 그 얘기죠. 비장과 위장이 좋지 않다 할 때 우리가 비위 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장 다음에 토 다음에 금이죠. 금은 폐를 말합니다. 폐에 폐는 오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폐가 여자다 그렇다면 그 상대성인 대장을 남자다 라고 합니다. 금기를 말하는 거죠. 금기 그 다음에 숙이 숙이는 신장이 여자다 오장이니까요. 여자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방광이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삼초가 붙습니다. 그래서 육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육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간에는 오장이 아니라 육장 육부 아니냐 해서 삼초의 상대성인 심포를 육장에 포함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옛 고서에는 오장 이라고 했습니다. 오장 오장 육부 요즘 사람들이 심포도 그 장에 속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고서에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걸 육부 육부라고 하고 양장기 라고 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신방광이 안 좋으면요. 겨울이죠. 겨울 겨울입니다. 그러면 신방광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생각없이 생각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게 심장이라고 심장 심장이 열을 싫어한다. 그러죠. 심장은 열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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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은 겨울 겨울의 기운이죠. 겨울의 기운인데 야네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 겨울의 기운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 좀 왔다갔다 했죠.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 화 토 상화 금 목 화 토 상화 금 수 목 화 상화 토 수 금 금 이걸 헷갈려 했죠. 어제 안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요. 저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 상화의 위치가 다르죠. 상화의 위치 그리고 금과 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주기다 이 얘기죠. 이게 객기다 이 얘기죠. 일반 무당 무당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당의 지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 무당이 승복을 입고 중행세를 하죠. 중행세를 합니다. 재밌죠. 네 제가 이걸 싫어합니다. 무당이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승복을 입고 중행세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무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당 자체를 좋아해요. 그리고 스님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무당이면서 승복을 입고 중행세하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 소리 듣기 싫어서 옷 갈아 입었구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스님 행세를 하는 자를 자를 딱 제가 보면 바로 그냥 얘기합니다. 무당이 무당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스님 행세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요. 저는 이은 싫어하거든요. 무당도 좋아하고 스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도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 교회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 못하게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타날 것이다. 나 나라는 건 이제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인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전도한다고 오면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전도자들이죠. 제가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를 싫어하는 거죠. 교회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목이라는 기운은 그렇습니다. 목이라는 기운은 무당의 기운입니다. 무당은 목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화가 목기 다음에 들어갑니다.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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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를 하려면 목, 상화, 화토, 금수가 돼야 되는거죠. 무당을 놓고 오행을 풀으려면 목 뒤에 상어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목, 화, 토, 금수에 무당이 아닌 자 그래서 생명체 그러죠. 생명체 생명을 갖고 있는 자 이걸 볼 때는 화 뒤에 상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 육 제가 설명할 때 객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 화, 상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에요? 생명체 뒤에 상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토하고 금하고 이걸 어제 제가 헷갈린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당이 있을 때는 무당이 있을 때는 상화가 여기에 상화가 여기에 여기에 들어옵니다. 생명체 우리 같은 일반 생명체 생명체를 풀이할 때는 상화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연을 풀이할 때요. 자연 자연 자연을 풀이할 때는 상화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화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풀이하는게 틀려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제 이걸 헷갈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건 다음이죠. 얘들이 먼저가 아니니까요. 원래는 이게 먼저입니다. 전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걸 태음이라고 하죠. 이걸 소양이라 그럽니다. 이걸 소음이라고 이걸 태양이라 그럽니다.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태음이라는 건 전체가 열성을 말하는 거죠. 소양이라는 건 열성인데 그 안에 양기가 이만큼 들어와서 지금 퍼지고 있다. 이 얘기죠. 태양이라는 것은 전체가 시원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소음은 태양 태양이 밑에서 나온 거죠. 태양이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기가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이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찾을 건 음이냐 아니면 양이냐 이게 먼저입니다. 제가 앞뒤 없이 막 달리다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음이냐 양이냐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전이 그 전이 이제 무라 그럽니다. 무 또는 무극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어 여기에서 무라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린 없을 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무라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무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엊그제 엊그제 말씀드리는 이렇게 태극이 생기는 거죠.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는 겁니다. 이 태극이 생기는 겁니다. 양 또는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량이 나누어졌다. 이 얘기죠. 원래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이 상태 이 상태를 무극이라고 해요. 이 무극이 이제 무거운 거 무겁고 둔탁한 건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가볍고 맑은 건 위로 뜹니다. 그래서 양이 되는 거죠. 무겁고 둔탁한 건 가라앉아서 음이 되고 가볍고 맑은 거 청명한 것은 위로 떠서 양이 됩니다. 그 상태가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는 상태 이 상태를 태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양이 되겠죠. 가벼운 건 뜨니까. 무거운 건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게 음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진 걸 태극이라고 하고 음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무극에서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아서 음량이 나눠지는데 그걸 태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태극이 사상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음량 이게 무극 가운데가 무극 4개의 성질을 가진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에서 음 중에 음인 태음이 나오고 음 중에 양인 소양이 나오죠. 양 중에 양인 태양이 나오고 양 중에 음인 소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상이 나오는 거죠. 음 음 양이 먼저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와 내 신랑과 배를 만져보고 나와 비교를 해서 누가 음인지 양인지를 찾아라 그랬죠. 그게 먼저라고. 그래서 이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기 힘들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신랑과 만져봤더니 내 신랑의 배가 차더라. 그렇다면 나는 따뜻하겠죠. 그죠? 내 신랑의 배를 만져봤더니 내 신랑은 배가 차더라. 근데 내 배를 만져봤더니 내 배는 내 신랑에 비해서 따뜻하더라 이 얘기죠. 따뜻하더라. 이러면 음량이 나눠졌죠. 내 신랑은 양이 되고 나는 따뜻하니까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량이 바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음량은 상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부부. 그죠? 이게 신랑이고 이게 아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인 내가 내 신랑의 배를 만져봤더니 나보다 차더라. 내 신랑보다 내 배가 따뜻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내 신랑은 양이 되는 거죠. 왜? 바깥이 차갑기 때문에 나는 음이 되는 거죠. 이건 외기입니다. 바깥 기운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먹느냐 이거죠. 내 신랑이 뭘 좋아하냐 이거죠. 가장 흔한 게 우리가 닭고기죠.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와 돼지고기 입니다.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돼지고기는 찬성질이죠 돼지고기는 찬성질 이에요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닭과 돼지고기를 따졌을 때죠 그러니까 소고기도 포함이 되겠죠 소고기도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냐 이거죠 내가 나는 분명히 바깥이 따뜻합니다 왜 내 신랑하고 만져봤을 때 내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냐 이거죠 닭고기나 소고기를 비싸서 좋아하는 거 빼고요 뭐 비싼 만큼 맛있다 그러거든요 돼지고기도 쌀 때는 맛이 없습니다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잘 찾아요 비싼 만큼 맛있다고 그거 빼고 내가 평상시에 음인 내가 외기가 음인 내가 닭고기나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어떤 걸 좋아하냐 이거죠 두 중에 근데 나는 돼지고기가 맛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돼지고기를 언제나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 돼지고기는 양기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성질 나는 돼지고기가 맛있더라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찬 것이 들어와야 찬 것이 들어와야 내가 좋더라 이 얘기잖아요 찬 것이 들어와야 내가 좋더라 그 얘기는 아내가 뭐다고요 음이 들어있다 이거죠 바깥도 열인데 아내도 열이다 이 얘기예요 자 내 신랑한테 내 배와 내 신랑의 배를 만져봤어요 내 신랑이 나보다 차더라 이 말이죠 내 배보다 내 신랑 배가 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양의 기운이죠 근데 내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냐 이거죠 닭고기나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거죠 근데 내 신랑은 소고기를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닭고기를 좋아하더라 닭고기가 싼 게요 닭고기를 좋아하더라 그럼 따뜻한 성질이 들어와야 편안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아내가 무슨 얘기 아내가 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따뜻한 게 들어와야 속이 편안해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태양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안에는 뭐예요 태음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상 체질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이에요 내가 내 신랑보다 배가 따뜻하더라 따뜻하더라 따뜻한데 나는 닭고기가 맛있더라 닭고기가 들어오니까 나는 좋더라 이 말이죠 소고기가 들어오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속 아내가 냉하다 이 얘기죠 내 신랑이 잘 먹는 음식을 봤더니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것만 놓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내 신랑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더라 이 얘기예요 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사와 돼지고기 오늘 볶아 먹게 돼지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더라 이 얘기죠 찬 것이 들어와야 좋아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여리다 이 얘기죠 왜 중화를 해줘야만 좋습니다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신랑은 겉은 차갑지만 속이 열이 있는 사람이다 소양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 적을 쏟자 안의 음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배가 따뜻한데 나는 닭고기를 먹어야 소고기를 먹어야 속이 편하고 좋더라 그 얘기는 겉은 겉은 음입니다 따뜻해요 근데 따뜻한 걸 먹어야 좋더라 이 얘기죠 그럼 아내가 차다는 얘기잖아요 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양인이다 이 얘기죠 소양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에 양이 이제 막 생겼다 이 얘기예요 이 양이 차가운 양이 이제 막 생겼고 커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 열이 나는 닭이나 소 소고기를 먹어야 속이 편안해집니다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소양인이다 이 얘기죠 내 신랑이 배가 차가운데 배가 차가워요 배가 차가운데 돼지고기를 잘 먹고 돼지고기만 찾더라 그 얘기는 아내 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열이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열이 인자 막 생겨서 번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소음이다 이 얘기죠 적을 소자 적을 소자 음 음이 적은 게 인자 막 안에서 생기는 거죠 적은 음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소양인은 적은 양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죠 꼭 돼지고기 닭고기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장 쉬우니까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돼지고기 닭고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죠 부부 남녀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남자와 내가 만난 여자와 원래 한평생을 해야 되죠 근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동서남북입니다 동은 서와 상대성입니다 남은 북과 상대성입니다 동은 태음이다 이 얘기죠 태음인이라면 서는 뭐겠어요 상대성이니까 태양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남은 소양인이다 이 말이죠 왜 태음인에서 나온 것이 소양인이거든 아까 설명드렸죠 소양인은 북과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북은 뭐예요 소음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은 상대성입니다 동서도 상대성이에요 뜨는 애 지는 애 낮 밤 상대성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어떨 때 이혼을 할까요 내 신랑이 태양인일 때 내가 태양인일 때 이때는 100% 이혼입니다 또 어떤 때 이혼할까요 내 신랑이 태음인일 때 내가 태음인일 때 100% 이혼입니다 또 어떨 때 이혼을 해버렸죠 또 어떨 때 이혼할까요 내 신랑이 소음인일 때 내가 소음인일 때 100% 이혼입니다 또 어떤 때 있죠 내 신랑이 소양인일 때 내가 소양인일 때 100% 이혼입니다 여러분 자석 갖고 놀아보셨죠 자석은 우리가 막대자석을 잘 쓰니까요 우리가 막대자석을 잘 쓰잖아요 이걸 음이라 그러죠 이걸 양이라 그럽니다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죠 땡깁니다 서로 땡겨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지네들 스스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양과 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냅니다 음과 음의 자석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내버립니다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시겠죠 붙을 수가 없어요 신랑이 버럭 소리 지르면 아내도 버럭 소리 지릅니다 신랑이 꿍하면 아내도 꿍합니다 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극은 백년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가 만나면 이혼을 안 하면 뭐예요 이 둘이 이혼을 안 했다 쳐요 야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혼을 안 했다 쳐요 야는 어디가 있어요 딴 여자 차고 있겠죠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살면서 이혼을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딴 남자 만나고 있겠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이 부부인데 이혼을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혼을 안 해 같은 체질이라면 100%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태양인과 태양인 만나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둘이 이혼을 안 했다면 분명히 애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애인이 있습니다 소우민과 소우민이 만났다 근데 이혼을 안 했다 그러면 분명히 애인이 있습니다 소양인도 마찬가지죠 소양인도 당연히 애인이 있죠 이혼을 안 했으면 자 이제 물 뭘 말하는지 알죠 양양 양음 양양 음음 양음 음양 그걸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틀린 겁니다 태양인 부부가 이혼을 안 했다면 100% 딴 태음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년 해로 할 수 없는 체질이란 얘기죠 이렇게는 절대로 자석이 플러스극이 플러스극을 땡기는 거 보셨는가요 못 보셨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땡기는 거 보셨는가요 못 보셨죠 자 그러면 태양인 남자와 누가 만나면 좋을까요 태음인 여자를 만나야 좋습니다 그래야 100년 해로 갑니다 태양인 여자가 태음인 남자를 만나야 100년 해로 합니다 소음인 남자가 소양인 여자를 만나야 100년 해로 합니다 소음인 여자가 소양인 남자를 만나야 100년 해로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소음인이죠 태양인이죠 소음인과 태양인이 만났습니다 헤어질까요 안 헤어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 둘은 맨날 싸웁니다 부딪히면 싸웁니다 그런데 이혼을 안 해요 이건 외부로 보여지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양 양이기 때문에 절대 조용한 날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그런데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이혼을 안 해요 왜요 아내의 음량이 만났거든 음이 싹 고개를 들였더니 양이 싹 마중을 나왔네요 그럼 뭐해요 사랑을 하겠죠 좋은 말로 사랑이에요 외국말로 뭐라고 하죠 섹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섹스라고 합니다 성을 나타내는 거죠 왜 안 헤어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속궁합 속궁합이 끝내준다 이 얘기하죠 맨날 싸워 양양이기 때문에 겉이 양이고 양이기 때문에 남녀가 양양이기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 음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여자는 아내 양이 존재라고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꼭 헤어질 것 같은데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속궁합이라고 해요 태음인이죠 바깥도 따뜻하고 안에도 뜨겁고 소음인이죠 바깥은 차인데 안에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썼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안에 끌가지고 얘기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남이 보면 남이 볼 때 남이 볼 때 이 두 부부를 남이 볼 때 원앙입니다 원앙 인꼬부부다 이 얘기죠 환상의 조합입니다 언제 남이 볼 때만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만 남이 볼 때는 환상의 궁합이에요 왜 외기인 양과 프로스와 외기인 음이 만났기 때문에 남이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한 쌍의 인꼬부부입니다 뭐가 안 돼요 밤일이 안 됩니다 밤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일이 안 돼요 남이 볼 때는 인꼬부부예요 이 사람들도 이혼 안 해요 왜 야 너희는 기가 막힌 한 쌍이다 너희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울리나 어 아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행복해 보인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행복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남들에 의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밤일이 안 돼요 둘이 쉽게 말하면 여자가 원하는데 남자가 픽하겠죠 남자가 원하는데 여자가 아유 관심 없어 이렇게 되겠죠 밤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을 찾겠죠 이 남자는 양을 찾을 겁니다 어떤 양? 소양인을 찾겠죠 눈을 돌린다 이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외부의 여자가 있다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애인을 찾습니다 왜? 이들은 태음과 태양인은 평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양과 소음인은 평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잖아요 속궁합이 속궁합이 양인 놈하고 속궁합이 음인 놈이 둘이 만나는 거죠 둘이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합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외부에 있는 음과 양도 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애인으로서도 천생연분이 갑니다 이 둘은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이걸 속궁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어지지는 않지만 그 외에 제2의 남편 제2의 아내가 존재를 할 감황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입니다 체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체질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가 성을 원할 때 여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가 성을 원할 때 남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으면 좀 이해가 가시는가요 아 얘기 몇 마디 아닌데 벌써 43분입니다 체질이 부부를 이용을 시키기도 하고 천생연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체질이 무섭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으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자 자 자가 들어가 있는 식물 아들 아들 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자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자자가 들어가 있는 식물 뭐가 있죠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 자자가 들어가 있는 식물이 복분자 복분자 그러죠 결명자 자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구기자 자자 들어가죠 토사자 자자 들어가죠 자자가 들어가 있는 건 신장의 이롭습니다 자자가 들어가 있는 식물은 신장의 이롭습니다 신장은 뭐래요 여자로서는 잉태를 합니다 포가 있기 때문에 애기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로서는 정이 있습니다 정자를 의미하죠 자자가 들어가 있는 게 신장의 이롭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분자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요 아닙니다 복분자 아닙니다 이거는 익은 거죠 익은 것 익은 것은 복분자가 아닙니다 검은색이죠 검은색 제가 말씀드리는 복분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력과 관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정력이 딸리면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이 엎어져서 깨진다 라고 복분자 이름이 그렇잖아요 요강이 엎어져서 깨진다는 의미예요 뭐에 소변줄기에 엎어질 복자를 쓰잖아요 검은색은 복분자가 아니에요 뭐가 복분자다 녹색 녹색 딸기가 복분자 검은색 딸기가 복분자가 아니고요 녹색 딸기가 복분자고 이 녹색 딸기를 약으로 씁니다 이걸 복분자라고 그래요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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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검은색 딸기를 복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딸기라고 다 딸기 같은 딸기 아니고요 복분자 딸기는 따로 있습니다 녹색 익지 않은 덜 익은 시큼한 시큼한 딸기 아직 익지 않은 녹색의 녹색의 복분자를 진정한 복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먹는 건 뭐예요 검은색에 다 익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력에 효과가 없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력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큼하다 그랬죠 시큼하다 시다 시다 이러잖아요 아셔 아셔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신맛이 신맛은 간으로 갑니다 간의 역할이 뭐라고요 세워주잖아요 전 영상에 얘기했죠 야를 세우는 놈은 간이에요 야를 세우는 놈은 이 신맛이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가 서는 거죠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누가 한다 신장이 합니다 신장이 자극을 받아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장이 자극을 받아서 하고 싶다 라는 사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간이 그걸 받아서 야를 세워줍니다 보기가 편하니까 남자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성기도 똑같습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신장이 일으키면요 이 생각을 받아서 수생목이라고 하죠 신은 수에 속합니다 수생목 가는 목기죠 하고 싶다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에서 신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수생목 목기가 받아들입니다 목기가 받아들여서 목기가 쉽게 말하면 목기가 살아있다 짱짱하다 그러면 야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걸 누가 하냐 간이 한다 왜 목기는 간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수기는 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정역이라는 게 정역이라는 게 힘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말하는 거지 사랑을 하는 힘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역하면 사랑을 하는 힘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체가 바르게 온몸이 가뿐하게 힘을 쓰는 걸 정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역이라고 하는 건 인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력이 좋다라는 건 인체가 활동성이 아주 좋다 문제되는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체가 살아나면 사랑은 자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력이 사랑하고 연관이 돼 버린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뭔 얘기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제 영상을 다시 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했나 이것 때문에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될 수 있으면 좀 실생활에 가능한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하고 관계가 있고 부부지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지간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